대전시와 대전청년네일센터가 2022 청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. 이번 행사는 딱딱한 발표를 벗어나 뮤지컬과 탭댄스 등 공연 형식의 성과보고회로 진행됐습니다. 또한 슬기로운 직장 언어생활이라는 주제로 크리에이터, 히렌치의 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열렸습니다. 특히 이 자리에서는 올 한해 진행된 청년활동지원사업 참여자들의 활동에 대한 격려와 함께 청년정책발전과 시정에 적극 참여한 청년활동 및 활동지원 유공자에게 표창도 주어졌습니다.